안녕하세요. 날씨온 김정연입니다. 5월 21일부터 5월 28일까지의 날씨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아직 뚜렷한 비 소식은 없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중기예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도 이번 예보 기간 맑고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5도에서 18도의 분포로 평년과 비슷하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후반으로 갈수록 오름세를 보이면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기온 29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중기예보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